방글라데시는 돌이 없어요 아 그래요 도를 수입을 해야 되요 이야 또 그것도 독도하네 왜 돌이 없지? 방글라데시는 좀 흙이거든요 원래 방글라데시가 최고의 인도권에서는 최고의 곡창지대잖아요 영국놈들이 옛날에 수도가 캘끗하여서 가장 먼저 점령하는게 방글라데시거든요 어마어마한 곡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수백만명 몰살 시키면서도 곡식을 다 뺏어가고 인도권에서 철도가 제일 먼저 노인더가 방글라데시에요 배달을 가져가야 되니까 개가 누워있는거야 말 누워있는거야 색깔이 말인가봐요 말 말이 원래 안 눕잖아요 눕더라구요? 눕어서 자는데요 말도 정말 서서 자는거 아니에요?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조지아말로 보니까 누워서 자더라구요 제 집이 말이잖아요 진짜네 저런거 처음 보는데 누워서 자더라구요 전 매번 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구요 나도 말은 서서 자는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더라구요 너무 귀엽네 지치 machi 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어 일어나네 이제 어 다시 웃는데 어 어제 한잔 하셨나보네 몸을 못 가르시는게 지금 보시면 구름이 저 주변으로 점점 모여들죠 이 산 너머로는 뭐예요 어 전 산 너머요 여기는 러시아에서 저쪽으로 바라보는 거네요 이쪽으로 예 참 말들 보면 참 잘생겼더라구요 진짜 되게 멋있어 말들이 어이 저 새끼인가 보다 전복네 아 아 이게 윤기도 추락 나고 말들이 멋있더라구요 아 여기 말고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럼 말을 왜 이렇게죠 아 이게 다 목동들 목동들의 교통수단입니다 아 이게요 예 목동들이 다 말타고 쫙 이동하거든요 예 아니 어제 한잔 하셨나봐 몸을 못 가르셔 근데 아픈가 그러게요 말은 원래 잘 안 듣는데 이게 엉겅키 얼마나 없었는지 몰라요 얘네들 이게 가시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